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수학 강사 김기현입니다. 오랜만에 캐스트 영상을 통해서 만나 뵙게 되었네요. 잘 지내고 계시죠? 이제 지금 이 캐스트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점, 7월 초고요. 오늘은 비가 너무나도 많이 오고 있는 날이에요.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습해지면서 공부하기도 싫고 수능이 다가옴에 따라서 내가 그동안 공부를 열심히 한 건지 그리고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 가지 방면으로서 고민이 많을 수 있는 이 시점에 그래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수능날까지 파이팅하자는 의미에서 그리고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열심히 따라오는 친구들 각자의 진행 상황이 어디 정도인지 그리고 수능날까지 남아있는 선생님의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었는지 가볍게 같이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선생님의 전체 커리큘럼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가볍게 확인해 보는 시간인데요. 우리 2024 수능 대비를 위해서 선생님의 파운데이션부터 키고프까지 그리고 수능 개념을 다루는 아이디어 그리고 기출 생각집, 평가원 교육청 뿐만 아니라 사관학교 기출 생각집까지 그리고 커넥션 아카이브의 2024 커넥션 더블 커넥션의 공통 모의고사 하프 컬렉션 거기에 컬렉션의 퀄 모의고사까지 정말로 너무나도 많은 커리큘럼을 열심히 준비를 했고요. 우리 지금의 선생님의 상황은 여기 있는 이 부분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블 커넥션과 하프 컬렉션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연히 각자 상황에 따라서 이 부분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고 앞부분을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거 수능이잖아요. 수능 날까지 열심히 해서 우리는 수능 날 각자의 최고점을 찍으면서 만나시면 되겠다는 거 알았죠? 그러면 이제 선생님의 하반기 커리큘럼 무엇을 어떻게 진행할까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우리 7월부터 대략적인 9월, 10월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한다면 첫 번째 7월 달에 우리 더블 커넥션 전부 7월 말 정도에 완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의 기말고사 내신 대비 휴강 이후로 지금은 휴강 기간이기는 하겠지만 이제 곧 재개강을 해서 7월 말에 더블 커넥션이 전부 다 완강되도록 할 거고요. 커넥션 또한 우리 선택과목 7월 10일까지 전부 다 완강이 되어서 우리 수학원, 수학2 뿐만 아니라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까지 전부 다 완강이 될 것이라는 거 그리고 기출 생각집 또한 얘들아 우리 교재 안에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올해 진행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3월, 4월, 6월, 그리고 7월, 그리고 사관학교까지 8월 달에 사관학교 진행되는 것 또한 전부 다 필요한 문제들 선별해서 여러분들께 해설 강의가 진행될 것이라는 거 그리고 9월 모의고사, 10월 학평까지요 전부 다 필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제가 다 업로드하고 있으니까요 열심히 공부하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공통과목에 다하는 하프 컬렉션 전체 3개의 시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총 6회분의 모의고사가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 시즌1, 시즌2 전부 다 완강이 되었고요 시즌3에 다하는 2회분의 모의고사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7월 중으로 시즌3 2회까지 전부 다 마무리 될 예정이고 우리 퀄 모의고사, 메가스터디에서 만드는 퀄 모의고사 또한 우리 8월 달에 시즌1 2회, 그리고 10월 달에 시즌2 3회까지 전부 다 마무리 될 것이라는 거 그리고 선생님의 컬렉션 모의고사요 전체 시즌3개의 3회분의 모의고사가 전체 9회분의 모의고사가 준비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통과목뿐만 아니라 선택과목,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까지 전부 다 담아있는 풀 모의고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8월, 9월, 10월에 각각의 시즌1, 시즌2, 시즌3가 진행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9월 평가원 이후에 진행되는 부분들은 이 부분이 될 거고요 당연히 얘들아, 선생님은 9월 평가원 이전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강의들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낼 거고 9월 이후에 해당하는 모의고사 또한 9월 평가원에서 나오는 경향을 최대한 다시 한 번 좀 반영을 해서요 선생님의 컬렉션 모의고사에 반영을 해서 같이 한 번 선보일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 커리큘럼을 열심히 공부하면서 따라오고 있을 텐데 여기는 이 부분들까지 마무리해서 수능날 최고점 얻을 수 있게 해보자는 거 알았죠? 그럼 얘들아, 요즘 이제 강의 모범 요즘 이제 우리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거 보다 보면 요즘 넷플보범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래, 넷플릭스를 보자는 게 아니고 얘들아 선생님의 강의 수강률을 이제 조금은 탑5로 좀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상황에 따라서 어느 정도로 공부하고 있을 텐데 선생님, 제가 지금 이 정도로 시작하는데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라고 이제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다른 친구들 또한 지금 어떤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지 같이 한 번 수강 점유율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드라워, 선생님의 강의 중에서 지금 이 시점에 가장 수강률이 높은 강좌는요 아이디어예요 이게 이제 꽤나 많은 친구들이 선생님, 지금 이 시점에 아이디어 기출 생각집 다 끝내고 커넥션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미 아이디어가 이미 이전에 다 끝나 있죠 그치만 상황에 따라서 선생님, 제가 선생님 강의를 너무나도 늦게 알아서 지금이라도 시작하려고 하는데 공부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뭔가 내가 공부를 시작하기는 했지만 뜨문뜨문하다 보니까 뭔가 제대로 내게 된 게 없다고 생각해서 아이디어를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아이디어를 공부한다고 해서 너무 늦었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책감을 느낄 필요 없다는 거야 지금 당장 시작하셔도 괜찮다 알았지?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스위밍 강의를 조금 늦게 시작했거나 했거나 공부를 좀 늦게 시작한 친구들은 아이디어부터 빠르게 치고 나오시면 됩니다 근데 두 번째 계속 아이디어에 갇혀있는 친구들이 종종 보여요 안 된다 얘들아 내가 1월달 또는 2월달부터 아이디어를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아이디어를 붙잡고 있다? 큰일 난다 아이디어가 끝났으면 그 다음 단계 기출 생각집이든 커넥션으로 넘어올 수 있으셔야 되는 거야 그냥 뒤쪽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지만 동일한 커리큘럼을 계속 무한 회독한다 안 돼 이 부분이 끝났으면 계속 앞부분으로 나갈 수 있으셔야 돼요 아이디어에서 배운 여러 가지 개념들 선생님이 풀어주는 여러 가지 일관된 풀이법으로 조금은 생소한 문제들을 스스로 풀어보는 연습하셔야지 그런 것들을 커넥션에서 하는 거고 알았지? 그래서 아이디어에 갇혀있는 친구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빠르게 벗어나서 그 다음 단계 커리큘럼 넘어오시자는 거 알았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기출 생각집 수학원 수학 투여 기출 생각집은 너무나도 중요한 강좌인 게 맞아요 그래서 아이디어 하면서 기출 생각집 함께 공부하시면 되겠다는 거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 기출 당연히 중요한 거 맞아 그렇지만 기출이 다 끝났다 또는 이 안에 있는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문제들이 조금 남아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4점짜리는 내가 다 풀 만한 정도다 싶으면 커넥션으로 바로 넘어오셔야 된다는 거 알았죠? 그 다음 이제 아이디어 선택 과목에 커넥션 수원 수 투 그리고 마지막 파운데이션까지 있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이쪽 부분에 혹시라도 갇혀있는 친구들 빠르게 벗어나서 일단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도 필요하다는 거 알았죠? 그치만 얘들아 여기서 이제 또 조심하셔야 되는 거 선생님이 벗어나라고는 했지만 아직 제대로 안 돼 있는 친구들은 차근차근 따라가야 되는 게 맞아 알았지? 그래서 차근차근 따라가면서 열심히 공부해 주시고요 나만 늦은 거 아닐 수 있다 지금 시작하면 무엇이라도 다 이룰 수 있는 시기인 만큼 내가 늦었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당연히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이라도 시작하셔야 9월 평가원에서 조금 더 성적이 향상되고 결과적으로 수능날 최고점 찍을 수 있다는 거 알았죠? 그래서 나만 늦은 거 아니다 그치만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정말로 늦은 게 맞을 수 있다 라는 생각하면서 당장 시작하도록 합시다 알았죠? 그럼 이제 가볍게 우리 공부하는 과정에서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우리 do and don't으로 이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하던 거 좀 제대로 끝내시고요 끝까지 좀 합시다 지금 얘들아 조금은 이제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생기고 야 이런 거 공부해야 되나 저런 거 이제 안 해도 되나 라는 생각들이 들기는 할 텐데 주변에 여러 가지 소리 그리고 소문 그리고 그런 거에 너무 휘둘리다 보면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 그래서 각자가 지금 공부하던 책들 그리고 강의 강좌가 있다면 그거 먼저 제대로 끝내자 그래서 뭐 해도 된대 뭐 안 해도 된대 이게 좋대 저게 좋대 라고 생각하다가 그냥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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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찔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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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만 보다가 아무것도 실력 향상이 안 되는 친구들이 꽤나 많단 말이죠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끝까지 하자는 거고요 두 번째 모든 과목이 그렇겠지만 특히 수학은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실제로 내가 문제를 매일 풀면서 감을 유지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니 만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매일 공부하자는 거고요 너무나도 중요한 건 얘들아 수학에 대해서는 본인 실력을 기준으로 해서 객관적으로 내가 지금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라는 건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알지 않을까 주변 친구들이 지금 더블 커넥션 한대 커넥션 한대 하프 컬렉션 한대 근데 내가 만약에 기출 문제가 제대로 안 돼 있어 그러면 기출 생각집 아이디어 먼저 제대로 하셔야지 커넥션을 따라가려고 하다가 만약에 너무나도 어려워서 중간에 포기하는 것보다는 앞부분이 안 돼 있으면 앞부분 먼저 하는 게 맞다고 대신에 앞부분을 했는데 뭔가 그 다음 단계 선생님 커넥션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라는 그러한 불안감 때문에 못 넘어오는 친구들은 시도하셔야 돼 실제 얘들아 수능에서도 나한테 낯선 문제가 나올 건데 그 낯선 문제 나왔을 때 안 풀고 끝낼 거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낯선 문제에 대한 경험을 많이 해보셔야 되니까 빠르게 빠르게 넘어오되 내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 빠르게 먼저 끝내고 오자는 거 알았죠? 그래서 열심히 잘 해주시되 수능 수학에서 당연하게도 가장 중요할 수 있는 건 수학적인 실력에 대해서 우리 피지컬을 키우는 거일 수밖에 없어요 어떤 문제가 어떻게 나온다 하더라도 절대적인 실력을 키우고 난다면 어떤 문항이 나온다 하더라도 무조건 풀어낼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니까요 알았죠?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하던 것들 열심히 잘 공부해 주시면 좋을 거 하고요 이제 조금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수능까지의 세부 계획에 집착한다 안 된다 특히 얘들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9월 모의고사에서 시험지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나올까 꽤나 중요할 수 있단 말이야 9월 평가원을 보고 나서 그 이후의 계획은 많이 수정이 될 수도 있다 보니까 각자의 계획이 일단 9월 평가원을 목표로 공부하시는 게 맞다 그리고 9월 평가원까지는 당연하게도 빡세게 공부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9월 평가원에서 시험지를 우리가 확인한 이후에 선생님이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리는 방향 그대로 열심히 공부하면서 따라오시면 된다는 거 알았죠?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일 커리큘럼 무한 회독한다 안 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야 돼 알았지? 세 번째 커리큘럼과 자료에 막 의미를 보유하면서 내가 자료가 많으면 뭐해요? 스스로 내 걸로 만들어내지 못하면 말짱 꽝인데 그러니까 하나를 풀더라도 제대로 완벽히 내 걸로 만들면서 따라가자는 거 알았죠? 그리고 이제 선생님의 커리큘럼 중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파이널 디렉션이라고 해서요 이제 선생님이 그 올해 나왔던 여러 가지 기출 문제들을 쭉 모아서 이제 조금은 책으로 만들려고 했던 커리큘럼이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올해 기조에 맞춰서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제 파이널 디렉션은 없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거는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선생님의 여러 가지 커리큘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게 시간도 시간이고 이제 날씨도 날씨인지라 조금은 힘들고 지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치만 이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충분히 우리의 성적은 뒤집거나 뒤집힐 수도 있지만 우리는 뒤집히지 않고 우리가 뒤집어서 각자가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 저 또한 여러분들께 최대한 수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강의들 그리고 자료들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고 열심히 공부해 주시고 각자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 갖고 끝까지 파이팅 해보도록 합시다 알았죠? 그럼 우리는 강의 영상에서 또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 많으세요 고생 많으세요